여기입니다. 캐스트 관계생이더라구요. 책이 될까? 실학이네. 진짜요. 안녕하세요 캐스토토 한 명의 일자로 그룹 수업을 받는 중 세 달 동안에 가득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 그리고 곳곳에 하루에 10번 더 이상 물론 아무도 그룹 하는 것만이 말하는 것만은 그렇게 보고 나 무슨 일 이걸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어... 그냥... 저 사람 좀 더욱더 부드럽고 조금 더 persuasive 너는... 그리고 나는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학생들 그래서... 혹시 내가 볼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혹시 내가 할 수 있는지 네, 내가 알 수 있지 뭐 정확히는 당신을 하고 싶어? 찾는 집을 사이에서 돈을 모여 그리고 왼쪽으로 아는 수사에 대한 아름다운 내가 볼 수 있을까? 자 그럼 안 다음 내가 밝혀주지. 돈은 내꺼. 오케이. 약간 천데레다 임마 천데레. 뭔데? 짱키도 있구라나. 뭐야 여인토? 외국인인가? 광둥아. 거기 중국 애들이네. 저 이 새끼 부감독 제약은 문제네. 이거 뭐지? relax. 내가 말해드렸지. 내가 말해드렸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백프로라 이 새끼야. 백프로라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바로 결박해 풀리네. 바로 결박해 풀리네. 바로 결박해 풀리네. 가보자. 백달러밖에 안 돼. 백프로라 이 새끼야. 백프로라 이 새끼야. 백프로라 이 새끼야. 또 다른 사람은 우리의 자체로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은 알아듣고 다시 오는 것들을 불러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오 더 좋은 하루 되실까요 그럼 바로 다른 사람은 가게 되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의 일을 안 하고 제가 잘 못luck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더 좋은 일이였어요 잡았다 이놈아 아 돈을 왜 줘 얼만데 얼마냐고 50달러 괜찮네 나쁘진 않네 위치는 여기입니다 쫙 당기고 쫙 넣고 오케이